우리가 궁금한거는 만약에 에크는 지워져있으면 결국은 이제 에프는 뭐냐면 SM-3라는 RM 차원 플레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V 껍데기 F의 휴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전자주품이 컴퓨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와 터마스 그런 사람이 어떤 컴퓨터가 아니냐는 Q와 인마이너스 등으로 이게 이 이상형이 다 된다 이걸 마중하면 이게 다 다른걸로 컴퓨터로 되어있어야지 근데 애니필 때는 아직은 애니필 사람한테 멈축해져서 알아서 이렇게 애니필 때 애니필 상상에 그때가 없었는 아직 안 보고가 알려진게 3일때는 근데 이게 3일 때 3.5일 안이 부작용을 보게 되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텔레스 타워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사람도 지금 UCLA도 엄청나게 유명한 질문이죠 이 사람이 Q가 이 정도 이상해서는 되는 걸 보였어요 텔레스 타워 이 회사님은 약간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 8에서 정확히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뒤에 이 사람이 Q가 그러니까 얘는 대충 파종udge 싶은 거 얘는 아무튼 이건 잘 Val 컨텐츠cak 3일 때가 안 풀렸다.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말하고 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. 사실 제가 일어나서 꽤 했으니깐 원하기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모르겠습니다. 결국 수고하는 게 뭐냐면 적분이라는 게 일단 막 불안하지만 플랫댄스 부터 하시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수준에서도 플랫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그런 거에 의심을 가져오고 해보라 하셨습니다. 결국에는 어떤 트랜스포이 있을 때 저는 G.S. 가라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